네 여러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 사인입니다 와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영어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단어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 최대한 잘 잊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던 거 어떻게 실천해 보셨나요? 이렇게 누적의 용법으로 자꾸 쌓아가면서 단어 외우는 것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그러면 샤이니 선생님 역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죠 단어를 많이 알면 영어를 잘 아는 거죠? 이렇게 조금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 그렇죠? 뭐 단어 하나하나 하면 이제 word 그렇죠?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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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s 그리고 이제 어휘라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하면 우리가 vocabulary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어휘 단어를 많이 알면 영어를 잘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독해 학습 하실 때는 단어의 힘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단어를 많이 한다고 영어를 잘 아는 걸까요 여러분? 영어가 결국 단어 싸움인 걸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우리말 단어를 그냥 영어로 옮기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말 단어를 영어 단어로 사전 찾아서 옮긴 걸 나열만 하면 그게 과연 영어를 잘 아는 것일까? 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단어가 100%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동생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혹시 동생 있으신가요? 제 여동생이든 남동생이든 뭐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동생 한번 보고 저랑 닮았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여러분 제 동생입니다 굉장히 후덕하게 생겼죠? 좋은 표현으로 후덕 이제 제 이름이 김재영이에요 동생은 김무영입니다 이제 영자 돌림인데 이 동생이 저랑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여러 면에서 달랐어요 얘는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렇게 생겼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공부하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공부하는데 정말 취미가 없었어요 하물며 수능 전날까지도 제가 이제 저는 그때 서울에 대학교를 다니던 중이었으니까 걱정이 돼서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제 동생 내일 수능을 보니까 엄마 무형이 어때 지금 굉장히 떨고 뭐 그러지?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걔 지금 컴퓨터 게임 한다고 아주 여전히 천하태평이라고 어떻게 내일 수능 보는 애가 맞나 싶을 정도라고 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간단한 말을 한번 영어로 옮겨 볼까요? 자 어떤 초보자는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합니다 나 남동생이 하나 있어라는 말을 그래 영어로 한번 옮겨 볼까? 이 간단한 문장 이거 하나 못하겠어? 자 뭐뭐가 하나 있다 이 우리말의 어조를 보면요 굉장히 존재를 강조하는 어감입니다 나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 있다 존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 뭐뭐가 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There is 뒤에 뭐 단수나 혹은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면 There is를 쓰고 만약에 복수 가오면 There are를 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 나 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거 표현법 알아 그러니까 잠깐만 남동생이니까 There is 한 명이니까 A young girl brother 나에게 그러면 to me를 붙이면 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자 나 남동생이 있어라고 하는 거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I have a younger brother 어때요? have라는 동사를 쓴 걸 보니까 사실은 뭐 나는 가지고 있다 남동생 하나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감 자체가 존재의 어감이 아니라 소유의 어감으로 영어에서는 표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문장을 틀린 이 왕초보자가 단어 예를 들어 brother 또는 younger brother 이러한 단어를 몰라서 이 문장을 틀렸습니까? 아니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주로 이렇게 써라고 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 기본적인 표현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단어만 안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오케이 또 다른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여성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긴 머리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렇죠? 머리가 너무나 이렇게 길면 보통 상할 텐데 상하지도 않아 보여 자 이런 분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녀는 머리가 길다 그렇죠? 자 비슷합니다 아까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그녀는 머리가 길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두 가지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이 더 영어적으로 자연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어떻게 주로 표현하나요? 그렇죠 바로 이 2번처럼 표현을 하죠 사실 문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her hair is long 틀린 문장 아니에요 맞는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걔 머리 길어 이렇게 얘기할 때 she has long hair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것만 또 봐도 이 문장을 long hair 또는 뭐 she has 뭐 이런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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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를 몰라서 이 사람이 표현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단어에만 포커스를 제발 맞추지 마시고 표현하는 그 전체적인 방법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책이 하나만 펴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여기 이렇게 많이 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렇죠? 숙제가 너무 많은 모습 지금 학생이신 분들은 너무나 적극 공감하는 사진일 테고 예전에 이제 우리 학생이었던 때가 한 번쯤은 있었죠 그렇죠? 아 나도 저런 때 있었는데 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볼게요 나 오늘 숙제가 많아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것도 그럼 보세요 여러분 숙제가 많다 많은 어떠한 상태나 그런 숙제가 있는 그냥 존재죠 그걸 보고도 숙제가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there is a lot of homework to me 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거 이제 아닌 거 아시겠죠 어떻게? 그렇죠 나에게 많은 숙제가 있다라고 할 때 나 숙제 많이 가지고 있어라는 어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have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I have a lot of homework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을 굳이 붙이시고 싶으시면 today를 끝에 넣어주시면 돼요 I have a lot of homework today 아 나 오늘 숙제 너무 많아 그래서 나 오늘 너랑 같이 못 놀아 I can't hang out with you 그렇죠? 자 이것도 사실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한 거에 우리말로 나 너랑 못 놀아 그렇죠? 자 놀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은 경우 실제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잠깐만 나 너랑 못 놀아 라고 할 때 플레이를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놀다 나나나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랑 못 놀아라고 할 때 그 놀다라는 게 꼭 축구하고 놀고 야구하고 놀고 이런 플레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낸다라는 뜻이죠 즉 어울려 놀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는 이제 hang out with 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이 hang out with you 내가 너랑 어울려 놀지 못해 I can't hang out with you today 이렇게 말하는데 자 어울려 놀다 놀다? 놀다니까 플레이 이렇게 우리말 단어를 영어로 곧바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가 이렇게도 많이 있습니다 와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이쯤에서 우리말에서는 어떠한 존재나 상태로 표현하는 거 그렇죠? 여기 자막 나가죠 우리말에서는 존재로 표현하는 거를 영어에서는 소유 지금 보시다시피 소유로 표현하는 것이 워낙 많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서 지금부터 영어 공부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상황이 물론 없었으면 가장 좋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한두 번쯤 저에게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죠?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딱 경찰관이 세운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분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고요. 이런 말 사실 하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우리 한국 운전자가 미국에 가서 차를 렌트해서 달리는데 속도를 그냥 막 그렇죠? 이 길은 내 길이다. 왜냐하면 그 특히나 뭐 서부 같은데 가보면 오우 길에 차가 거의 없어요. 나 혼자 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주 스피드를 잔뜩 올리고 막 달리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찰차가 이제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삐익 막 쫓아오죠. 세우라고 하면서. 딱 세웠습니다. 어 어떡하지?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작을 했다고 해요. 그 운전자의 머릿속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자, 뭐뭐를 보다. 아,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 부분 잠깐만. 뭐뭐를 보다. 나 학교 다닐 때 배웠어. Look at. 그렇죠? Look at me. 나를 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한 번, 한 번, 한 번은 영어로 이제 once. 그렇죠? 두 번, twice.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봐주세요. 좀 공손하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영어에서 magic word라고 하는 내가 please도 한번 붙여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하죠. 결국은 이런 표현을 탄생시킵니다. please look at me once. 라고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 미국 경찰에게 oh, please look at me once. 라고요. 자,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I am looking at you right now.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look at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들여다보는 경우에 쓰는 거죠. 이렇게 하고 바라보는 경우에 쓰는 거죠.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건 정말 우리말을 이 우리말 표현 요거 요거 단어 하나. 그렇죠? 요런 거 하나 이것들을 고지곳대로 옮겨서 조합해놨더니 이러한 엉터리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경찰에게 이런 말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봐주세요. 올바른 표현이 뭐죠. 이런 걸 평소에 궁금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궁금히 여기셨던 분들 혹시 표현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give somebody a break. 그렇죠? 누구에게 a break. 이때 이제 break 하면 휴식 이런 뜻 아니고요. break라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유리가 짱 깨지는 거. 그렇죠? 창문이 짱 깨지는 거. 요런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만큼 사실은 break는 어떤 늘상 온전하게 진행되던 것이 뭔가가 잠깐 예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했던 유리가 한번 짱 예외적으로 깨지듯이. 그래서 이것도 언제나 이렇게 경찰은요. 너무 과속해서 다니던 사람을 보면 딱지를 끊어줬는데 이 순간만큼은 한번 예외를 두어달라고 해서 give somebody a break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봐주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오! 정말 다르지 않나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단어, 단어, 나눠서, 나눠서, 표현, 조합.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가 사실은 찾아보면 너무도 많아요. 무궁무진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갖고 왔을 뿐이거든요. 자, 우리 또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 아이 이제 사진에서 눈동자 색깔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눈동자가 까맣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동양인의 눈이 이제 대부분 까만 눈동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 푸른 눈동자, 파란 눈동자 이런 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걔 눈동자 까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또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걔 눈동자 까매. 그럼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색깔이 있죠? 무슨 색깔입니까? 무슨 색깔이요? 걔 눈동자 까매. black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왜? 우리말에서 까맣다, 까만, 어두운, 검정. 그러니까 black을 생각하는 게 좀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은은 black이니까 이 단어를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내가 이제 배웠어. 우리말은 존재의 어감이지만 영어로는 소유의 어감이랬으니까 have 동사를 써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렇죠? 이 she has를 쓴 거 이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검은 눈동자니까 black eyes로 연결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죠. she has black eyes. 자, 그런데 여러분 she has black eyes라고 하면 많은 원어민들은 사실은 어떤 그림을 떠올리냐면요. 아까 그 검은 예쁜 눈동자의 그 소녀가 아니라요. 이렇게 멍들은 눈을 떠올립니다. 어? 그러면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걸까요? 야, 걔 눈 까매. 어, 까맣다고 해서 나는 black을 썼을 뿐인데 뭐가 잘못했지?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black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dark, 어두운 눈동자 또는 우리 그 눈 색깔 보면요. 좀 갈색으로도 보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brown eyes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she has brown eyes 또는 dark brown eyes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자,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말 단어를 영어 단어로만 옮긴다고 해결이 될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영어적인, 영어적 표현 영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아무리 우리말 단어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영어적으로는 표현법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많이 익혀 가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얼마나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이런 참 영어적 표현법이 저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배울 기회는 많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부모님께서 보시던 그 신문에 이렇게 종이 하나 코너에 오늘의 생활회화 이래서 재미있는 뭐 이디엄이나 이런 표현을 하나씩 다룬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것을 매일같이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해뒀거든요. 사실 그 하루에 하나씩 하나씩 스크랩하고 그날 매번 따라 반복적으로 따라하면서 외웠던 것이 크게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영어적으로 표현하고 영어적으로 사고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인생살이 새옹지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요. 공무원 공부를 3년간 하시다가 3년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준비만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떨어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했죠. 주변에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런데 그분이 3년 다 끝나고 나서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있잖아요. 제가 이 고시촌에서 한 3년을 계속 지내다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대요. 뭡니까? 했더니 여기 근처에 저처럼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스터디를 많이 하는데 스터디룸이 부족하더래요. 진짜로 스터디룸이 항상 부족해서 문전 성실을 이루는 걸 자기가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나 차라리 나 3년에도 안 되는 걸 보니까 나 스터디룸 하나 이걸 이런 거 차리겠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차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공무원보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본인이 지금까지 내린 선택 중에서 가장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인생살이 세웅지마라는 말이 정말 맞아떨어지는 케이스인데 자 그럼 이 말을 영어로 할 때 세웅지마부터 찾으시죠. 뭐지? 나 이 단어 모르는데? 모르니까 말 안 할래. 자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ups and downs. 그렇죠? 좋을 때 나쁠 때 다 있다. 또는 이 표현 모르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You never know. 아무도 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영어에서 중요한 거 의미 전달이죠. 의미만 통하면 되지 단어 세웅지마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말 단어를 영어로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좋은 내용 공유하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hen. Bye. Bye. Bye.